대기 오빠는 사장님이랑 가까운 위치였어요. 누가 막 태기 오빠랑 구했다 아니면 태기 오빠랑 만났다 이러면 되게 막 되게 큰 일처럼 막 와우! 막 대단일처럼 막 이런 고민이었단 말이에요. 누군지 잘 몰랐긴 했는데 근데 아! 원타임에 있을 거 알고 있었어요. 처음 만났을 땐 너 그때잖아, 내가 가면. 면접생 때! 내가 정말 놀랐어요. 내가 정말 얘기할 수 없지. 약간 그거였잖아, 오빠를 보는 게 데뷔의 끝판왕 아니야? 맞아 맞아. 그니까 보스였어요, 새장보스. 오빠를 보면 되냐? 이제야. 기억나세요? 비파랑 쌀이 천만 녹음했단 말이에요. 내게 좋은 게 살이 없. 내가 너네네네네! ockey 할 것 같않았을때는 이 사진은 우리의 첫 사진을 보냈습니다.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.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.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.